요리로 건강해진 홍당무입니다. 오늘의 재료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최고의 항암효과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어려지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살을 건강하게 빼야 하고 또 다이어트 때문에 탄력을 잃기 쉬운 피부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요리해서 밥 대신에 먹고 있습니다. 가끔은 술안주가 되기도 합니다. 다이어트에 소금을 넣어주세요. 나머지는 고춧가루 면을 넣고 볶아줍니다. 소금을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장 볶은 고추장 설탕 단무지 이렇게 만드셔서 드셔보세요. 간단하면서도 맛있어서 자주 드시게 될 거예요. 건강과 피부에 정말 좋은 마늘 많이 많이 드시는 한 주 되시고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이어트는 즐거운 삶입니다.